안녕하세요 아프리카 bj 겸 유튜브 bj 사랑 행복 희망입니다 구독자 100명 돌파 기념으로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영상을 올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국인 만큼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가족분들도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정말 축복이 있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영상을 올리면서 두 가지를 최대한 올리려고 하거든요 하나는 어머니랑 식사를 같이 하는 영상과 하나는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코스프레 영상을 지금 올리는 중인데요 일단 아프리카 tv는 지금 잠시 제가 좀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어머니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가족 위양보호사라고 그런지 하다보니까 요즘 많이 좀 멘탈도 약해지고 그래서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쉬면서 컨디션을 유지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하려고 하고요 유튜브는 일단 어머니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다양한 영상을 올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항상 고맙습니다 정말 건강을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영상을 찍으면서 비제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거짓 없이 진실되게 진심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하겠다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우리 시청자 분들이나 유튜브 시청자 분들한테 정말 거짓 없이 진실되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런 비제일이 되겠습니다 정말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더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